의상 보여준다 하고 한 시간 동안 끌어가지고 의상 바로 보여주고 폭동 일으키고 좋아 좋아 코코식 운영 코코식 운영님 좋다 또 코코님 반유림님 서륙원님 혜정님 맹레나님 슬아님 예리님 주아님 팝콘 이소이 팝콘 뭐 이렇게 모르는 사람 대충 팝콘 쪽에서 띄고 계신 분도 있네요 형님 팝콘 쪽이라 하아 거기는 이제 수의가 너무 세잖아요 아 그건 팝콘 쪽도 있네 와 이거 잠시만요 잠시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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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톡이 왔네 보자 와 내가 모르는 사람들 위주 반여리님 서리원님 혜정님 맹레나님 세경님 차경님 번호는 얼마전에 받았는데 연락 같은 걸 안했다 어 슬아님 예리님 예리님 예...예리님? 오 오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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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보고 제가 형님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로 여러분들 생각할 시간도 없게끔 바로바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잠시만요 하윤이한테 전화해봐야겠다 아 얘 그때 나랑 말을 났는데 설마 모르려나? 하윤아 안녕 어 나 누군지 알아? 리얼봉 아 고마워 하윤아 너 그 뭐야 복귀했는데 이뻐졌더라 나 예뻐졌지? 아니 아니 얼굴 말고 얼굴 말고 뭐야 어 뭐야는 뭐긴 팩트지 나 팩트지? 아니 너 굉장히 이뻐졌더라 아 진짜 원래 이쁘지 아니 원래 이쁜건 아 그래 거긴 원래 이쁘지 아니 근데 하윤아 어? 그 내가 너 방송 요즘에 잘 보고 있어 아 진짜? 어 왜냐면 이제 의상이 아 내가 너 방송 팬가입 달라고 그랬는데 아니 아니 오지마 오지마 하윤을 못 잡어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안하도 돼 왜냐면 아니야 그럼 나도 팬가입해야 되잖아 그럼 하지마 어 당연하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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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회장님이랑 같이 야! 말도 맞아 말도 맞아 얘 말이 왜 이렇게 많아 아 오랜만에 반가워서 아 아 그래 그래 아니 하윤아 어? 다름이 아니라 너 클럽 좋아하니? 클럽? 어 너 클럽 몰라 어떻게 노는지 몰라 아씨 뭔 소리야 너 죽순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왜 그래 야 오줄만 하지마 무슨 소리야 아니 너 무슨 소리라니 너 또 딱 솔직히 말해서 얼굴만 봐도 죽순인데 야 무슨 소리야 얼굴로 평가하지말라 네 얼굴 아 아 아 아니 하윤아 어? 그러면 만약에 어 다음주에 이제 그 뭐지 이제 그 담졌동에 클럽 오픈하는데 좀 약간 담졌동이요 부산? 어 어 오픈하는데 아니 혹시나 그 올 수 있냐고 여쭤보려고 전화를 했어 어 일단은 내가 연락할게 안된다는 거지? 아니 연락할게 내가 따로 너 지금 방송중이지? 아니 그니까 안된다는 거지? 아 일단 전화할게 어 알겠어 상황보고 내가 전화할게 어 알겠어 어 잘 지내 응 어 아씨 안된다 아 아 잘 지내라는 거지 진짜 아름다운 뜻인데 와 잘 지내까지 나왔네 와 잘 지내 이거는 진짜 연락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아 야야야야야 아 근데 코코님은 내가 안면식이 하나도 없는데 아 아 코코님은 안면식이 하나도 없는데 잠시만요 아 코코님은 절대 안된다고요? 왜요? 왜요? 뭐 좀 약간 그거에요? 아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있어요 일단은 K형님이랑 기훈이는 이제 메이저 메이저 역핸들을 굉장히 잘 아는데 마이너들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 또 한 분 있거든요 여러분들 예 그 사람한테 일단은 좀 전화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한테도 좀 추천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 같은데 잠시만요 뭐 먹고 있어요? 어 형님 뭐 먹고 있어요? 어 집 앞에서 팬이 좀 했어 조시만 먹고 있어 형님 어? 형님 그 다름이 아니라 응 다음주에 응 그 이제 아이 형님 그만큼 척 되시구요 아 죄송합니다 예예 형님 다음주에 그 클럽 이제 그 컨텐츠를 할 건데 혹시 이 클럽에 어울릴만한 여캠 혹시 추천해줄만한 사람 있나요? 어 여캠 분들 초대하나요? 예 그럼 저도 초대해주세요 아니 뭐라구요? 저도 여캠 안 본지 너무 오래됐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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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그거는 그거는 일단은 예 제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남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아니 여캠 분들은 많은데 그분들이 안 나오겠죠 뭐가요? 그분들은 이제 여캠 분들은 잘 안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저기 그 뭐야 좀 약간 추천해줄만한 사람 없나요? 추천해줄 사람 많죠 어 클럽스타일 클럽스타일에 딱 맞는 클럽스타일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클럽스타일 네 예리님 그런 사람들 누구누구? 누구? 예리 유리? 예리 예리 예리님 아 예리님 예리님이랑 예리님이랑 그 다음에 뭐야 한지나님 이런 분들 아 한지나 한지나님은 제가 알기로는 게스트 방송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또 없나요? 그래도 나도 훌륭한 분들 많잖아요 찾아보면 아 근데 전문적이네 어우 전문적이네 훌륭한 분들 훌륭한 분들 훌륭한 분들 또 누구 있어요? 훌륭한 분들 아 지금 안본지 오래돼가지고 주물가물한데 네네네네 그 막 춤추고 그런 것들이 약간 클럽 분위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쪽 위주로 여성분들 소배하면 되잖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예이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형님 좋은 먹방 되세요 예 예 예 예 예리님? 예리님? 야 기운이 좀 약간 화났나보다 아니 폰번호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010 빼고 그냥 연락처만 알려줬어 존나 귀찮나봐 나 나 나 존나 귀찮나봐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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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저 누나 혹시 기억날 줄 모르겠지만 저 봉준입니다 네? 네? 누구시라고요? 저 기억날 줄 모르겠지만 저 봉준입니다 봉준이요? 예 봉준이? 예예 누나 저 알죠? 봉준이가 예? 봉준이? 와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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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왁구대장 봉준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어? 아 아 누나 아니 일단은 그거 뭐야 케이가 알려줬어요 케이님은 내 번호를 어떻게 알지? 아 아 누구지 그 누가 알려줬어요 일단 내 번호는 뭐야 예? 돌고 도는 내 번호는 다 돌고 도는건가? 아 누나 그런게 아니라 누나 일단은 지금 방송중인데 누나 목소리 누나 목소리 송출시켜도 돼요? 저의 목소리를요? 예 아 근데 죄송한데 이미 송출시키고 있거든요 누나 저 지금 버스 안이라서 아 버스 아니에요? 아 누나 그러면 예 목소리가 왜이렇게 예 끊겨서 들려 그거 뭐야 아 누나 지금은 잘 들려요? 아 지금 잘 들려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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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이 아니라 간결하게 용건만 딱 말씀드릴게요 아 예 누나 클럽 진짜 좋아하시잖아요 예 아니 클럽을 좋아하는다는건 아닙니다 아니 클럽을 좋아하는게 아니고 EDM을 좋아해요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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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M을 좋아하시잖아 EDM EDM 좋아하시잖아 네 EDM EDM 좋아하시잖아 아니 그래가지고 혹시 다음주에 제가 이제 감전동에서 클럽을 오픈하는데 이제 여캔분들이나 남캔분들 이제 좀 많이 와요 예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이랑 저가 당연 1순위로 신쿵나라 누님을 불러야 되지 않겠느냐 아 무레나 무레나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어 누나 잘 아시네 어 지난주에 북킹 그 예예예 아 누나 그때 북킹했구나 그때 흥춘이 형님이라 맞죠 아 예 예예예 아니 누나 그래가지고 이제 누나가 진짜 1순위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누나한테 일단 섭외 전화를 드리려고 이렇게 염치없이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누님 강좌터님 부산 아이가 어 부산 맞다 누나 부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 그럼 제가 부산을 갑니까? 아니 일단은 누나 중요한 거는 차비 걱정하지 마세요 아 비행기 뛰어주시는 겁니까? 당연하 당연하죠 비행기값 바로 내드립니다 아 봉준 씨 크로스 한번 믿어볼까요? 누나 그러면 혹시 그 일정이 진행이 된다면 오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 여튼 성급하게 생각할 문제 아니에요 제가 이 번호로 내일 안으로 연락을 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누님. 좋은 하루 되십시오 누님. 네 제발. 예 누님 들어가십시오. 아 까졌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하는 사람 많이 못 봤어 진짜로. 진짜 10명에 한 명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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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코코님. 전화해도 된대. 어. 잠시봐. 어 야 코코님. 처음 전화해 보는데. 헐 대박. 안녕하세요. 아 네. 봉조님 방송중이세요? 아 예 방송중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 예 코코님. 일단은 죄송한데. 목소리 밖으로 송출시켜도 되나요? 아 저요? 네. 아 목소리 송출요? 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아 그래요? 아 이미 송출시키고 있어요. 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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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아니 근데. 그 죄송한데. 아 네. 추천을 굉장히 잘 받으시기로 알고 있는데. 제 방송도 좀 추천 좀. 아 네. 유도 좀 가능할까요? 네. 어떤 거요? 아 예. 아 아니 그.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코코님. 네. 다름이 아니라. 네. 요즘에 이제 코코식 운영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코코. 코코식 운영. 저도. 저도. 진짜 이제. 여캔 평론가로서. 코코식 운영 한 3번 정도 당해봤거든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질질 끄는 거예요. 진짜로. 예? 아니 나 진짜 물어보고 싶었어요. 진짜. 예? 아 왜 질질 끄냐고. 뭐 상황 가리. 추천을 너무 안 눌러줘. 이거 솔직히 봉준님도 인정하시죠? 솔직히. 예. 그렇게 유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추천 눌러주면 저도. 좋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정해요. 코코님. 말투 들어보니까. 좀 약간 경상도이신 것 같은데. 아 네. 저 창원 살아요. 와. 지금 창원 살고 계세요? 네네네. 지금 지방에 있습니다.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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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바로 알아버렸잖아요. 저는 지금 부산 살고 있거든요. 미쳤다. 미쳤다. 아니 코코님. 근데 코코님은 단 한 번도 저기 그 뭐야. 합동 방송을 해보신 적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네. 여보세요. 예예. 아 예예예. 합동 방송 얘기하니까 갑자기 안 들리신 척하네. 아니. 그. 합동 방송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시지 않으세요? 아. 저는 남자 BJ분들이 한 번도 안 해봤고. 여자 BJ는 안기 언니랑 해본 적 있어요. 아기 언니요? 네. 안기 언니라고 게임 BJ입니다. 아. 아 그렇군요. 그 코코님. 다름이 아니라 저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실례지만. 네. 알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 잠시만요. 그럼 우결이 엄청 한 사람이 많은데 어떤 우결. 아. 맞으세요. 저는. 그. 선우님. 예? 서윤님이요. 아. 아 예예. 아니. 일단은 잠시만요. 일단 그거는 예. 넘어가고요. 아니 코코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네. 첫 만남인데 이렇게 전화를 드린 이유는. 네. 아. 서. 지금 창원 사시잖아요. 전 부산 살거든요. 네네네. 아니 이제 그 뭐야. 다음 주에 이제 클럽. 음. 오픈하는데. 저희 집에서 클럽을 오픈하거든요. 그런 컨텐츠를 진행을 하는데. 아. 와. 이게 뭐람. 진짜. 시청자분들께서. 코코님 아니면 나는 진짜 안 보겠다. 그 클럽 방송 안 보겠다. 네. 와. 그렇게 말을 하셔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케이 형님한테 진짜. 부랴부랴 전화해가지고. 아. 정말요. 진짜. 부랴부랴 전화해서. 코코님 번호 알아냈거든요. 아. 난 진짜. 난 코코식 운영 한번 당해보고 싶다. 아. 난 코코식 운영 진짜. 진짜. 봉준이 방에서 한번 당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9천분이나 계시는데. 아.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전화를 드립니다. 네. 아. 아. 봉준님. 근데. 다음주에 하신다고 했죠. 네네네네. 아. 만약에 그거. 저 그거 뭐지. 지금. 혹시 방송 음소거 가능하세요? 아. 네. 잠시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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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또 왔어요? 아. 잠시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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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사 Auction하는 directory.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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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은 카톡으로 알려드린대요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해보고 가자 정리를 해보고 가자 정리를 해보고 가자 일단은 지금 확정 기훈 K 도아 그 다음에 향이님 보류 그 다음에 생각 생각하는 사람 3명 누구 있었지? 코코님 그 다음에 생각 누구 있었지? 라라 누나 그 다음에 송하유 아 아 아 아 아 예린님 안녕하세요 저 봉준이라고 하는데 혹시 아시나요?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요즘은 잘 안하고 있어요 몇 번 하긴 했는데 네네네 네네 보고싶다 보고싶다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시청자가 지금 9천명 넘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렇게 무릅쓰고 예 전화를 드린거거든요 집이 어디 어디 어디세요? 저 집요 부산요 부산요? 예 저 서울에 사는데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용기를 냈다 이 말입니다 아 어 제 태어나서 부산 한 번도 안 가봐서 아 아 부산을 안 가보고 싶군요 네 아 언제 언제 하시는 거예요? 다음주 중에 이제 하는데 이제 일정은 정확하게 잡히면은 제가 알려드릴텐데 네 상관이 없는게 비행기를 타고 오실 수 있거든요 네 예 왜냐면 제가 이제 비행기 다 끊어서 드릴거기 때문에 어 다음주에는 제가 26일부터 30일까지 해외로 촬영을 다녀오거든요 아 26일부터 30일요? 네네 아 아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아 아 실례지만 촬영 그 맥심 촬영 하시는 거예요? 네 아 제가 맥심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그 뭐야 정말 팬이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예 근데 여행이 갑자기 잡힌건 아니죠? 일정이 네 일정은 계속 있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린이 갑자기 이렇게 전화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린이 들어가세요 네 에잇 네 아 에잇 안되겠다 여보세요? 마 예 마 니 지금 당장 부산하러 띄웠나? 예? 어? 저요? 그래 임마 비행기 타고 임마 아니 지금요? 그래 임마 소켓도 있는데 뭐? 소켓도 있는데 그님? 아 실패했네요 안되겠다 왜왜왜왜 아 아 우리 예린이 아 예린이 아 진짜 아니 예린이 진짜 촬영 아니었으면 오셨죠? 제가 진짜 그거 하나만 여쭤보고 싶네요 예 이거 먹고 떨어지라는 느낌인가요? 아니면 촬영 아니면 오셨죠? 예? 촬영만 아니면 오셨죠? 예린이 좀 약간 이거 먹고 떨어져라는 그런 느낌은 아니죠? 아 봐봐 촬영 때문이라니까 진짜 아니 그러면 예린이 그럼 약속 한 번만 주세요 진짜로 제 방송에 다음에 게스트 가능하신지 제가 솔직히 말해서 여캠 게스트 진짜 많이 안 해요 저는 진짜 한 달에 할까 말까? 한 달에 할까 말까? 그 정도인데 제가 예린이 너무 팬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혹시 게스트 가능하신지 예? 가능한가요? 실례지만 예린이? 네 시간 맞으면요 아 시간이 없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아 평생 시간 안 맞겠다 여보세요 마 누구세요? 내다 와드봉? 네 말씀하세요 네 다음 주에 시간 있나? 아니다 니는 그냥 온나 알았제? 어? 개새끼 오케이 아 얘는 일단은 얘는 바로 섭외가 돼요 여러분들 예 얘는 바로 섭외가 되는데 아 얘는 진짜 내가 좀 보류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얘는 바로 섭외가 되는데 아 아 얘는 제가 일단은 예 내가 보류가 들어갈게요 아 나 미치겠네 아 미리 연락 주면 된다고요? 아 예린이 진짜 미리 연락 드릴게요 진짜로 다음에 진짜 핫동방송은 같이 해요 예린이 예린이 진짜 여러분들 제 방송에서 진짜 초대하고 싶었거든요 진짜로 어 예린이 진짜 내 방송에 진짜 초대하고 싶었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냥 감사합니다 진짜 예린이 형님 진짜 감사드려요 예 야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예 이만 마무리하고 이제 더이상 이제 저의 이제 인멜 끝이에요 이게 예 더이상 이제 끝이라가지고 일단 이 생각하고 계시는 세 분 기다려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예 아 아 아 이 생각하고 있는 세 분 예 기다려보도록 합시다 음 아니 근데 서윤이가 전화를 안 받네 어 어 어 잠시만요 뭐요 야 봉준아 근데 굳이 주말 아니에요 되잖아 그치 그래 만약에 레전드급 진짜 합방 한번도 안하는 레전드급 나온다 그러면 평일로 니가 날짜를 바꿔 막 대가리 이 새끼야 누가 있는데 뭐 니가 봐라 방금 얘기했던 뭐 향이님도 있고 또 코코님도 있고 만약에 그 날짜 안된다 그러면 평일로 바꾸라고 아니 형님 어 날짜가 문제가 아니라 어 다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럼 니가 그날 니금 빠져라 니 아이디만 빌려주고 하 하 하 아니 아니 무슨 소리세요 형님 이렇게 지민 기훈이랑 통화하라 그러고 니가 니는 빠져라 아니 형님 아니 근데 형님 이 컨텐츠에 굉장히 좀 약간 어 호의적이네요 형님 엄청 좋아하시는거 같은데 아니 나는 이왕이면 그냥 뭐 안 봤던 bj 궁금하잖아 아 맞어 형님 말이 맞어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 뭐라고 해야지 누구라고 말을 할 순 없지만 맨날 이제 다른 방송 게스트 나갔던 분들 말고 진짜 아예 안 나갔던 사람들이 나오는게 진짜 레전드긴 하거든 그래 도화같은 애 오면 선비라가지고 하 하 하 아니 왜그러세요 도화 누나한테 하 하 하 하 아니 도화 누나들 왜그러세요 하 아니 도화 누나 춤 못췄요 도화 누나 도화가 클럽 가는거 싫어요 도화가 클럽 가는거 싫어요 내 생일날도 잠깐 클럽 갔다가 금방 나갔어 아 아니 형님 그러면은 향이님 시간에 맞추자 이 말이에요 형님은 아니 향이님이나 레전드급 여캠을 섭외를 해보고 그 분 날짜에 맞추는게 낫지 우리는 어차피 뭐 남아도는게 시간이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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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알겠어 아니 근데 코코님이 되면 대박인데 아 근데 코코님이 진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 했어 어 그리고 도복순님 어떻게 안되냐 이 말 진짜 건드린 사람이 있고 안 건드린 사람이 있어 아 이거 진짜 여러분들 일이 좀 점점 커지는데 음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잠시만 왜요 아 네 방금 보니까 뭐 클럽 보자고 하고 그 얘가 있네 그래서 아빠 아는 지인이 아 아 정확하게 말하면 아빠가 아니고 그 삼촌 아시는 분이 LED 조명을 하시거든 아 이거 딱 됐네 아니 그래가지고 딱 땐 내가 아이고 그냥 내 말 들어봐. 그래가지고 그 분한테 연락 좀 달라 해가지고 금방 연락이 왔어. 그래가지고 클럽처럼. 클럽처럼이 아니고 클럽같이 똑같이 평소는 세평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 아주 작구나 라고 하더라고 거기다 그 음악에 맞춰서 나오는 조명도 다 설치가 가능하대. 돈이 문제겠지. 그러니까 돈은 세평이니까 그대에 그딱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대. 그래서 고급형 말고 그러니까 내가 아프리카 인터넷 개인 방송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세팅이 가능하대. 와 아빠 근데 말 중에 정말 죄송한데 아빠는 왜 맨날 여캠이 온다고 하면 제 방송을 보세요? 아빠 뭐라고? 예? 아니 안 들리는 척 하지 마시고 아빠는 왜 여캠이 온다고 하면 그때만 왜 제 방송을 보세요? 어쩌다 보니까 방지가 그렇게 적힛더라.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유심히. 아니 평소에는 방송 안 보시다가 왜 맨날 여캠만 나오면 보시냐고요? 어허 참 말하고 싶으면 어떡하면 뭔데. 아니 그리고 그때 이제 솔직히 말해서 아빠 제 지갑 잊어버렸으면 아빠가 지금 한 그때 한 시간 내내 안 찾았을 건데 왜 인하짱님 지갑 잊어버렸을 때 한 시간 내내 왜 계속 찾으셨어요? 아버지. 성님이잖아. 예? 아니지 않습니까? 성님이잖아. 저는 그럼 제가 지갑 잊어버려도 돼요? 아버지? 그럼 이건 이건 실건 어둠 모양이야.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은 그거 약속해 주세요. 아버지 그 뭐야 갑자기 이렇게 봉준이. 만약에 여캠이 왔을 때 봉준이 잘 있나 싶어가지고 안 오실 거죠? 안 간다 안 간다. 자식들. 여기 막 cgtv를 다 모이는데 자식들. 그런 거 못 들어가지고. 간직하면 돼야지. 알겠습니다 아버지. 나중에 제가 연락드릴게요 아버지. 예? 아니 근데 근데. 예. 혹시 네 방송중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가? 예. 아 마. 그러면 또 또 말 또 뱉어놨잖아. 그러면 아빠도 말 뱉어놓은 걸로 됐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서울에서 지금 대공사를 하고 있대. 아 안 될 수도 있네. 아니지. 100% 돼. 100%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금액을. 많이 들면은 더 좋은 할애한 조명이 나오겠지. 당연히. 예. 근데 그. 아빠는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 클럽에서 보면은 반짝반짝 빛나는 거 하고. 아니 아빠. 죄송한데. 클럽 가보셨어요? 우리. 우리 때는 나이트지 나이트. 아니 그러니까 나이트 가보셨냐고요 아버지. 나이트나 클럽이나 뭐. 분위기가 거기서 거기지 인마. 나이트 안 가본 사람이 어딨냐. 저거. 아니 아빠가 뭔 나이트를 가보시냐. 아빠가 어떻게 나이트를 가는데. 아빠. 아빠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 뭐야. 저때 사진 봤는데. 저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아이고 자식이씨. 야. 내 20대 사진은 안 봤나. 아니 그러니까. 20대 사진 보니까. 저랑 똑같이 생겼었잖아요. 아. 이거 아무리 자기. 내 아들이지만. 이거 인마 이거 진짜. 예. 내일로 갔다가. 내일로 갔다가. 억선 나참 보내. 뭘 나참 보내. 아니 아들. 아들이랑 똑같이 생겼다는데. 왜 나참. 낮춘다고 생각을 하세요. 오. 그래. 이랬려면 이상하다. 그저. 아 진짜. 그래서. 그분이. 부산에. 가정사 일담에 왔다갔다 하신대. 24시간. 우리는 시간이 언제든지. 있으니까. 네. 그분. 자기. 그분. 그 사당. 편한 시간에. 한번 들려가지고. 방문해가지고. 저기. 우리가 한번 맞춰보자 라고 했거든. 오케이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 그 일단 방송 끝나고. 제가. 그. 금액하고 한번 생각해보자 아홀봉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일단 이거 제가 한번 그 진짜 여러분들 이거 지금 연락을 드린 여캔분들 있는데 연락을 못 드린 연락 연락을 못 드린 여캔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진짜 감전동 클럽에 오고 싶으신 여캔분들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쪽지로다가 저 주시면 제가 바로 다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캔분들 아시겠죠 여캔분들 진짜 많은 좀 약간 할로윈이기 때문에 할로윈이라서 좀 약간 할로윈 느낌으로 그렇게 갈거거든요 진짜 한번 다같이 해서 레전드 한번 찍어봅시다 진짜 다같이 해가지고 레전드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컨텐츠는 정말 진짜로 안 미루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컨텐츠 괜찮겠죠 여러분들 어 오케이 자 일단 여러분들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홍춘이형님께서 1,2,3,4,5,6,7,8 아 너무 감사드리는데 제가 여러분들 아까 전에 이거 세팅을 하다가 잠시 잠시 세팅을 하다가 못 볼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 좀 약간 지루하실 텐데 지겨우실 텐데 잠시 봤어요 근데 리미티드 팩이 나왔더라고요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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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